아 으 사랑하는 푸딩이 프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리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 여러분들 더셀러 1997이라는 공포게임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스타트 좋습니다. 오 프라시가 나오고요. 이 게임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게임이었나? 나? 아무것도 없고 어 뭐야 뭐야 누구 온대 하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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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기 몰라 안보여 안보이니까 숨은거겠지? 아 뭐야 숨을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게임 스토리 진행인가봐요 아니 앉기도 없고 숨기도 없는데 뭘 숨으라고 해가지고 아 맞네요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게임이 맞네요 곰이 온다고요? 곰 내가 이기지 페이스북에서 봤어 곰이기는 방법 나무 위로 올라간 다음에 곰이 올라오려고 하면 콧등 그냥 발로 사정없이 한 몇대 딱딱딱 쳐주면 곰 죽인다고 내가 배움 아니 운전은 키가 계속 가만히 있는거야 이 게임? 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? 아 여러분 이거 진짜 뭐하는 게임이에요? 왜 이런 게임 했어요 열어 하 아니 오늘 누가 몸으로 오늘 누가 몸으로 열어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가봐요 문을 문 열어요 내가 곰인가봐 그래서 곰이 오나봐 곰이 우리 엄마인가? 파인드 더 키 더 그린도어 그린도어의 키를 찾아야 된대요 오 빨간색 열쇠 열쇠도 몸으로 비비면은 아 이네요 드디어 먹는 키를 알려줬어 대단해 몸으로 밀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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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거였어 열쇠 먹고 몸으로 밀거면 왜 열쇠를 먹는 거야? 아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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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아저씨 진짜로 어 뭐야 왜이래 왜이래 황가 너무 좋아 콜렉터 칼롤 뭐야 저게 뭐야? 어 사라졌어 뭘 모으라는데? 이거를 모아야 되는 건가? 피라미드? 방금 뭐 픽? 픽 뭐 어쩌죠 뜨지 않았어요? 이게 안 먹어져요 이게 피라미드잖아요 저거 고리에 끼는 것 같은데 나도 그거까진 알겠다 이 말이야 아 됐다 먹어줬게 아 먹으면 이렇게 다 자동으로 껴지네 이게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빨간색 마지막이고 아니 미친 게임 이게 게임이냐? 게임이야?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똥을 싸고 퍼먹는 기분이야 너무 좋아 토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뭔 얘기를 해볼까요? 우리 투수들 뭐가 궁금해요? 노루님이랑 어디까지 가면 닥쳐 내 말이 심해지게 하지마 첫 남친 우어 내 입에서 욕이 나오게 하지마 아 몰라 자 여러분 유튜브 좀 틀어봐요 아 펍컨닝 좀 해봐 이 빌어먹은 게임 아무리 투수들이 찾아올 때까지 진행 안해 안해 나 진행시킬 거면 찾아와 아 나도 누워 있을 거야 아 못해 누워 나도 누워 공포 게임 보고 싶으면 알아봐 공포 게임 보고 싶으면 알아봐 와 저게 운인 인줄 몰랐지 너희도 몰랐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어? 나 또 누워? 나 아직 의자 안 세웠다? 이거 왜 밤만 열어두고 난 이렇게 간보냐? 야! 야 나와!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! 요거다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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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쥐에! 아! 의자! 아! 미친! 넘어갈 뻔! 아! 의자 세워 나와봐 아... 두손 모아 기도할 거니 어? 어? 아ق? 한 거Never 음. 비 따위가 날 놀래킬 수 없다? 사진을 얻었습니다. 내가 보기로 한 개야? 지금 얘. 샹캐스야, 거의 안 그럼 말이 안 돼, 이론적으로 문을 왜 못여놓은 건데? 진짜 안 무섭네 게임 아저씨 하나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항상 말하지만 기합 소리입니다 기합 소리 제가 약간 태권도를 오랫동안 다 메탈 돌 메탈 키를 찾았는데요 왜 찾아지는 게 많지? 하루 종일 찾으라 해 그냥 드래곤볼도 찾으라 하지 그래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비밀로 했지만 전 사실 사스캐입니다 사륜안!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 좋았어 사륜안 끝 이게 눈에 굉장히 또 무리가 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내가 중학생 때 학교 통 먹을 때 빼고도 배관! 저런 거 보이던데 먹었어! 봤죠? 다음 방송엔 치돌이 한번 보여줄게요 아저씨 어어 푸그 내 뒤에 있는 줄 알았어 공포게임의 청소 저런 적들이 간 곳이 바로 길이다 바이프린 나우 데이 에어 마인드 뭐야 후레쉬가 안 보여 후레쉬가 없어 뭐야 뭐 앞에 누구 있는데 파인드 더 리메잉 소울 뭐예요? 내 가발을 찾으세요 이런 건가? 가발 좀 필요하긴 하겠다 가운데가 똥 그냥 뚫려 있어 아 이래서 후레쉬가 없는 건가?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이 빛을 충분해서 아 남아있는 영혼들을 찾아라 영혼이라는 게 머리카락 아니에요? 근데 결국 영혼이 많이 떠났네 나 여기 있어! 날 씹어주게 와 이거 진짜 저런 영혼 하나 먹을 때마다 머리카락 하나씩 생기면 진짜 뜬작인데 그냥 바로 명작 반열 내 머리카락이 나한테 손은 들고 있어 쪼토바데 나도 좀 많이 쓴 풍성축이다 더러운 풍성축들 나도 금방 곧 따라간다 아 저기 그만 또 이 게임 진짜 의미 없네 이런 것들 의미 없는 노동들이 약간 제일 귀찮아요 의미 없는 건 아닌가? 저거 뭔 말이에요? 겟 나 오브 시얼 여기서 당장 나가래요 아 티비 속에 몸을 숨겼대요? 어떻게 티비 속에 몸을 숨기지? 나만큼 얇아야 가능한 건데 야 나와 진짜 나와도 돼 안전해 나와 안 나오는데? 요인가 3분의 1 확률에서 3분의 1로 했네 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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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해석했죠 오 샤이니 뭐야 정말 이상한 게임이다 이건 단지 꿈이었을 뿐이야 나 근데 이런 꿈 꾸면 되게 즐거워 하는데 막 일어나서 헤헤헤헤헤헤헤 아유 꿀잼 꿀잼쓰 다시 자야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스릴 넘치는 꿈 꾸면 너무 즐거워 하지만 꿈이 아니면 즐겁지 않지 쪼또맛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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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뭐라 한 거예요? 아 누군가 1층에서 나타났다 이랬어요? 헐 택배 같은 거 아니었을까? 배달이나 좋게 생각하자 해피엔딩 좋아요 예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세럴 1997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지요 되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푸바 아 뭐 엄마나 친구나 어? 올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총 들고 있었다고요? 친구들이 가끔씩 총 들고 와 우리 집도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